패턴 잘 받아주면 바로 성공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원래 피해 자체가 그렇긴 하는데 아무도 못해야 돼요 아니 중간 패턴을 찢기만 해야 돼요 중간 패턴이 찢기야 찢기가 꿀패턴이거든요 찢기만 해야 돼 찢기만 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테스트 저녁에 하게 되네요 그러니깐요 아우 씨 아우 결국이 내일 성공하겠네 시간 보니까 푸라지 보니까 날개 톡 좋았어 카드사 한 마리 뒤졌어 한 마리 뒤져 아 때리세요 때리 왜 때리냐고 한 대 더 때려 뭐하냐 아 좋았어 그만 때려 나개 접지 마시고요 쟤 숨 안 좋은데 쟤 숨 안 좋은데 때리자고 부탁하는 좋았어 좋았어 시야 시야 왜이러냐 시야 왜이러냐 코스낵 오우 씨 정말 무서운다 날개 접고 날개 접고 날개 접고 날개 필때 알려줘 현상 알려줘 날개 필때 알려줘 잘했어 어 좋아 알려줘 잘했어 그렇지 어 그렇지 빛이 좋아 오지 말해 왔네 아 다시 가라 아 아 어 좋았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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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전할까요 충전인가요 어 아니네 이거 다음에 충전할거 같은데 이거 다음에 충전하나 이거 다음에 충전하나 이거 충전 다음에 충전하나 과연 재발려 아 파이언불 어 파란불 안 들어왔어 피통에 많은 놈인가 어 X 됐는데 여기서 기절 걸려야 되는데 아직 시간 있어 아 피통이 많은 놈인가 보다 피통이 많네 피통이 많네 피통이 많네 확정패턴 남주냐 아 멜비동 하지마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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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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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가자 개시끼야 성공했다 아이씨 으아아아 아아 아아 짤경직이 처음으로 도움됐다 와아 이거 끝까지 난 봐도 어우 진짜 이안리님께서 중간에 안 나가서 끝까지 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 중간에 나가실 줄 알았어요 보통 TV방송 같은 거 하면은 보통 TV방송 같은 거 하면은 지겨워 사람들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해가지고 다시 이안리님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께서 스탯 보여줘야지 아이씨 못 빠졌어 아 근데 방송 끝나고 보여주면 돼요 이거 끝나고 보여주면 돼 편집 없이 편집 없이 보여주면 돼 노 에디트 그냥 노 에디트 비디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면 돼 아 스테이스만 보면 아 그렇네 장취도 알 수 있네 아 그렇긴 한데 근데 난 아예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야 편집 없이 근데 어차피 위키 등재 안 돼 어차피 한국어라서 등재 안 돼 생각해 보니까 들어가 좋아하시 감사합니다.